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거나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영국 일간지가 강조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심화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고 강조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신문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일본과 한국의 외교장관을 초청했지만 중국은 부르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정확히 반대편에 서 있다며 이러한 정책 충돌을 방치할 경우 최고의 군사 충돌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어떠한 지점에 이를 경우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중국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면서 이러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